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봉사입니다 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GM 애니메이션이 만드신 알파벨로어 타락 개조 영상 가진별할까구요 그럼 바로 플레이! 자 알파벨로어 에이 근데 마리오가? 뭐야? 뿅! 발로 차고 가버리면서? 부잉! 가 돼버리고 B 마리오 어떻게 하려는 거지? 어? 도끼로? 쉭! 베어버리니까? 뭐야? I? I got you! B! C! 는 어떻게 개조하려는 거지? 오마이갓! C를 복제해가지고? X? X가 된 C? D? 자 D는 지금 두 개 겹쳐있네 자 D도 복제해가지고? 합체! 어? O? O로 만들어버린 D E는 어떻게 개조하려는지? 자 오 뭐야 밑에 부분을 빼가지고? 가져가버리는데? F가 된 E 저건 저도 생각해봤거든요? 그걸 옅다가 붙여줘버려? 설마? 아니네? 하하하 또 복제시켜버리고 E 만들고 G? 자 쥐도 도끼로 뭔가 하려나 봅니다? 슝! 베어버리니까? C 되는거 아니야? C? H? 는 어떻게 개조할지? 후! 발로 차버리고? 이거 뭐야? I? 아! 이게 I지! 넓은 I? 얘는 어떻게 개조하려고? 슝! 어? 또 복제한 다음에? 어? 어? 엑스! 로 만들어버립니다? J? J는? 어? 방향만 바꿔서 L로 만들어버리고 K는? K? O? 뭐야 얘? V? V? V가 만들기 쉽네? L은? 어 들어가지고 던져버려 J? 뒤집어가지고 J M은 벌려쳐버리니까 W 이거 나도 생각해봤는데 N은? N도 이렇게 기울이지 않을까 J O는 무조건 잘라야지 잘라버려 C C가 되어버린 O 이어서 또 A인데 어떻게 이번엔 개조할지 A를 복제해서 M 참 창의적으로 복제를 해버리네 또 B 뭐지? 또? 이번엔 어떻게 D 당겨서 D D 만들기 쉽지 D가 된 B C C C 2번을 어떻게 만들려고? 뒤집어가지고 U D는? D도 자르나요? 어 또 복제해? 계속 복제하네 B 2개 합쳐서 B만 들고 2번을 어떻게 개조할지 D 쑤 때려버려 L 어 마이까 입 다무니까 L 됐네 G는 O 펴가지고 O 로 만들어버립니다 H 또 H 자 또 잘라 U U U랑 구이가 만들기 쉬워 I 또 어떻게 할려고 뭐 어 뭐야 3개 늘려서 슝 뭘 만드는 거지? 설마 이거 K K K K K K K 뭘 하려는 거야 이번에는 어떤 개조야? 다 배워버리고 완전 개조인데 이거는? 아 전부 I가 됐어 전부 I가 됐어 M은 뭔데 M은 뭔데 이게 진짜 병맛을 기억하는데 추가해가지고 H 가 돼버리네 M M 또 복제한 다음에 뭔데 M 야매 M이네 O B 이걸 어떻게 이제 개조하죠? 이제 두 개씩 개조합니다 다른 거 다른 거끼리 합쳐버려 Q R Q랑 R 만들어버리고 I 넣어서 Q 반대로 Q는? 뭐야 먹어버려? 아 똥 싸버렸어 아우 오 이렇게 O를 만들어버리네 아 R은 P 만들지 않을까요? 다리 떼가지고 어 B를 만들어버리네 약간 다리를 꼰 거 같아 S S는 또 펴나요? C 아니야? O인가? 오 오 몸을 말아버렸네 T T T는? 오 L L L이 됩니다 순식간에 이러면 헤엄도 못치겠는데? L U U U U는? 이게 뭐야 A A 자 I 추가해서 A A V 드디어 V가 나왔다 V는 뭔데? 어 늘려버려서 U 만들어버리고 U? 드들려 나오는 또 W 잘라버려 그냥 이런 V 됐죠? V 그 다음에 X? 흠 X는 이렇게 모아버려 어 다리 모으니까 Y 가 되버리네 그리고 Y는? 발로 차버려! 눕히니까 이거 뭐야 T? T가 되버립니다 머리를 펴버렸네 Z 같은 경우는 잘라버리나요? L? 에헤 이상한 L이다 이어서 또 Z 이번에 Z부터 개조 U 합체 뭐야 이게 A? A 이렇게 A를 만들어버리다니 합체 이제 아예 그냥 합체를 해버리네 지들끼리 합체를 해버려 A가 잘른 다음에 M 뭐야 이럴거면 왜 자른거이? B랑 D? 합체? 어어 이제 리얼 혼종이다 점점 점점 혼종이야 합체 어어 C를 흡수해버립니다 E C? 합체? D? 이빨 이어진거 보소 자 F 아 턱이 나갔어 뭐야 세븐 7이 되버립니다 G 어린 G 발로 차버리고 6? 6이 됩니다 어린 H 이제 소문자까지 배워버리면 N? N이 되버리고 I랑 N 뭘 만들 속셈이지? 쭉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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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혼종 N J K 으어 사실 G였어 K K 는? 갈아 X 던져버려 샷 XK 오마이갓 L 사실 O였어? 뭐야 이게 어린 M 먹어버리고 똥 싸버리면은 3? 3 이게 3야 넘버로 O야? N O 큐 뭐야 이거는 O O랑? O O 짜부시키니까 I? I I가 된 O 이스범한데 P는 F가 먹어버리나요? 암 어 나랑 하나가 되어라 F P 큐 또 어떻게 해줘야 되죠? 슥 이건 무슨 압체야 몸 안에서 나오버리네 R하고 S 또 S 먹어버렸어 S S 오마이갓 혼종 S 소문자 T 쳐버리고 X 기울어져가지고 X N은 소문자 N은 쳐버리고 U 가 돼버리네 V 는 O? Y 가 돼버립니다 합체하면서 W 얌 뭐야 이건 V 혼자 V 또 합체? W V길에서 W 되겠다 저러면 X K합체? 아까 봤던 거잖아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래서 이어서 이번에는 체인소맨으로 변신 비도 체인소맨 전부 체인소맨 전기톱 악마랑 계약한 거 아니고 체인소 악마랑 오마이갓 전기톱 악마랑 계약한 알파벳 로어들 그 맵을 탈출해야되는 알파벳 O입니다 5도 계약을 했으려나? 자 맵탈출 시타트 목숨 다섯개 금방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가보기 굴러버려오! 굴러서 그냥 때려버리고 자 D 체인소 변신 해버리면서 전기톱으로 빼야버려 아 바로 C가 돼버리면서 사망 자 목숨 4개 탈출할 수 있을지 버전 눌러버려오! HID 하이드 숨다 아냐? 숨어버려 선물통 안에 숨겨버린 거 아닐까? 이어서 K 헬프 도와줘! 쳐내버리고 오! 짜부시켜버리고 자 날개 만들어버리면서 날자 같이 합치면서 맵을 클리어하는 몽호스 자 A 체인소 A 빙겨버려 후후! 넘어지나요? 다시 한번 힘 합치나요? 오! KO A를 무찔렀다 KO 떨어질 수 밖에 없어 그냥 사망하네 KO라서 이러면 사기 아니야 KO로 다 이긴 자기들도 KO 됐어 목숨 3개 자 피해버리고 자 이어서 가자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버려 뚜루루룩 자 다음 장소로 넘어버리면서 레버를 실수로 눌러버렸다 아이들 변신 체인소맨으로 이러면 어떻게 넘어가 띠용? 목숨 먹어버리고 오! 체인소 A로 변신 두두두두두 와우! O가 솔직히 대박이긴 하네 모든 몸 다 그냥 체인소네 전기톱으로 와우! 하지만 U한테 갈렸구요 U의 전기톱을 피해야돼 O 피해서 그냥? 여기서 다시 한번 버섯 먹나요? 오! 뭐야 이거는 두두두둑 전기톱 망치인가? 오! BC 왜이렇게 커 자 B의 몸알 탈출해야되네 이제는 짜잔! 자 X 전기톱 와우! 살벌해! 와우! 빅놈이 돌아버리고 남은 목숨? 한개뿐 다시 부활했는데 피해 C까지? 여길 어떻게 들어가? 용암이 있구요 바로 쉽게 탈출하는데? 바로 E가 있어 EXPL? 경험치인가? 익스플로드? 폭발! 폭발해버리고 목숨 0개! 마지막 목숨 차버려! 내려가버리면서 탈출인가요? F 뭐야? F도 와우! 체인소 F 갈아주마 갈아주마 어 와우! 하지않몬은 넌 나한테 안돼 오우! 짜부짜부짜부짜부짜부 짜부 자 불러가는 O 탈출 성공 오호! 탈출했어! 하면서 영상이 마무리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끔찍한 혼종 알파벳 로우가 맘에 들었는지 알아듣고래 수고하자면 좋을것 같다는거 알아가주시면서 그럼 지금까지 뿅! 하루몬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